LG유플러스는 스팸문자 발송 서버를 추적해 원천 차단하는 리디렉티드의 URL 트레이스 기술로 5개월간 누적 232만 건의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다고 12일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도입한 리디렉티드의 URL 트레이스 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스미싱 URL 목록을 기반으로 URL 원천이 되는 서버 IP를 추적해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접속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IP의 스팸 서버에서 발송하는 메시지를 모두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월평균 46만 건, 누적 232만 건의 불법 스미싱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특정 단어 또는 발신 번호를 기반으로 스팸 문자 여부를 필터링해 문자 내용이나 발신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웠지만 이제 스팸 IP로 분류된 서버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